이때 매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때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날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되겠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돈가 무료별 추격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말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포착할 수가 있을까요? 그 추세 전환도 역시 패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권에서 상승권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중 바닥이나 아까 원형 천장하고 반대되는 원형 바닥형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캔들 차트로 보면 돛지형이라고 해서 쭉 빠지다가 제일 밑에 부분에 약간 십자 표시 같은 것들 이런 게 나타나면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보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선이 한 세 가지로 돼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상한 선이고 가운데가 중심 선이고 밑에가 하한 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밴드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그 변동성이 크게 되면 밴드 폭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60%까지 왔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30%까지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 밴드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하루에 한 2, 3%씩 변동이 없으면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특히 바닥권에서 그 향후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것인데 그 중심선이 아까 21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1 이동평균선인데 그 캔들차트 그러니까 일봉들이 중심선 위에서 형성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선 제일 위에 있는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되겠는데 이때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OR가 아니라 END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거래량인데 최근 한 달간 거래량이나 최근 한 보름 정도의 평균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되는 게 한 두세 배 정도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아침에 시가가 시작한 것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큰 양봉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켜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모양이 나타난다면 종가의 그날 시가보다는 굉장히 올랐어도 추경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바닷건에서 주가가 61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뒤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거든요. 이런 걸 정배열이라고 그러고 또 주가가 하락 국면에 보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주가의 역배열이라고 그러는데 바닷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먼저 5일선하고 20일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체계에서는 이때 매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때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일시적인 매수에도 이렇게 시세가 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급상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바닷건에서 한두 번 이렇게 산다 그래도 시세가 전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1차적으로 5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나지만 2차적으로는 60일선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강하게 뚫는 날 우리가 이제 주식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조건과 동일합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량보다 그날 거래량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양봉이 좀 길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OR가 아니라 END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뭐 이날도 역시 종가 무료별로 추격을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추세 전환 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거래량 최근 보름이라든지 한 달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그 다음에 장대양보,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기술적 지표가 크게 이제 본다면은 뭐 가격 가지고 산출한 지표가 있고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제 산출한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거래량 자체는 주가와 그 방향성이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약간은 이제 선행성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매우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최근과 같이 이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가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이제 그 서서히 늘리기 시작하면은 기존의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한마디로 보면 이제 주가의 그림자다. 이런 그 월가의 투자 경험이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또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매매 자체를 하루에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보면은 주가의 좀 한마디로 좀 리얼한 움직임인데 최근에 보면 그 하루에 한 20% 이상 오른 종목들 보면 거의 발행지수만큼 하루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몇 번이고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기존에 봤던 그런 지표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그래도 거래량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약간 그림자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래량과 주가는 약간 좀 방향성이 같다. 그런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급등할 때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있고 급락할 때 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급등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뭐 뒤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시장이나 그 종목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분들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 정도만 나오면 난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 던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소화가 되면서 그 물량을 시천말로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그 물량을 다 받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반면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어느 가격권 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물량이 터지면서 물량이 막 단기 차익 물량이 막 쏟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최근 거래되는 걸 봤을 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그만큼 쏟아진다는 것이고 이제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어느 가격권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종가 무렵에 다시 돌려놓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장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동안 엄청나게 터졌는데 장때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받아줄 자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때 음봉이 고점에서 나오면 기존의 보유 관점이라면 일단은 좀 팔아야 된다 그 가격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랑 거래량이랑 같은 방향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주가가 올랐을 때나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 지표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래량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인데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고 중기적인 게 이제 20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고 좀 장기적인 게 60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인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아니면은 밑에 쪽으로 꺾어지느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관련된 보조지표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유명한 것이 이제 이제 obv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랜빌이 개발한 투자지법인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이 역시 이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obv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그 주가 상승에는 민감한데 하락할 때는 좀 둔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락할 때 obv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국면에서는 이걸 쓰지 않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상승 국면에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ad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마크 차이크니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어떤 가중된 거래량 보다는 하나 이제 모멘턴 지표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이 vr 이라고 그래 갖고 거래량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지만 어느 수준까지 이제 거래가 급증하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시장이 과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것이 좀 좋고요 반면에 그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거래량도 이제 바닥인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vr 을 근거로 해서 또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좀 좋은 보조지표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obv 하고 이제 vr 을 같이 좀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ob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그 흐름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서로 이제 혼용을 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지표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걸 또 다 공부하기는 또 대신 이걸 다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또 그중에서 몇 가지 뭐 자기가 또 잘 쓴 것만 또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꼭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그럼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 분석의 이제 보조지표들 우리가 이제 그 hts 시스템에 보면은 뭐 추세지표 빼놓고도 다양한 이제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macd cci 뭐 rsi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그 보조지표들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그대로 들고 간 겁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뭐 53일 이동평균선을 본다 뭐 이 다양한 또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평균선 마다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21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이동평균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시세는 좀 음 마감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61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61선을 왜 수급선이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하고 21선 간의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61선을 뚫어야지 비로소 수급이 어느 정도 갇혀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61선은 수급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21선 같은 데는 이제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12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121선이 회복되는 것 또 121선이 꺾이는 걸 보고 우리가 경기가 꺾이냐 살아나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이제 이동평균선이 좀 갖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히 이제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의 거리를 이제 나타내 주는데 주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90에서 110 정도까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10에 가까우면 이론적으로는 과열되는 것이고 90에 가까우면 침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스피 주로 이제 이격도라는 건 21 이동평균선 이격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이동평균선마다 이격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격도라는 건 이제 21 이격도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보면 코스피가 거의 90 가까이 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단기 저점이 얼마냐 그럼 대부분 그 이격도에 의미 있는 저점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90에 가까우면 사고 110에 가까우면 팔고 이게 아니라 그 지표나 종목이 움직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시는데 코스피 과거 저점이 한 88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90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대충 그 가격이면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가격권에 왔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별 종목도 그렇고 또 이런 지수도 그렇고 단기 저점이 어디냐 이걸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이 이격도를 통해서 보시면 대충 그 시장의 상황 이 정도는 좀 살만하다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펀드멘탈 지표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사실 PBR 몇 배면 싸다 그런 게 있는데 기술적 지표로 본다면 그 이격도 그걸 이제 보면 좋을 거고 그게 또 이제 모든 종목이라든지 지수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코스피는 방금 말씀하신 0.90이라고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 그것도 높을 수 있잖아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93에서 항상 저점 찍고 올라가더라 그럼 거기는 이제 저점이 93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투자 대상마다 좀 다르게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THE END PRESIDENT GELOME E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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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48- GO! 감사합니다.